안녕하세요 아 지금 장막이 아닌데 이렇게 잠깐 비가 멈췄구요 제가 나온 것은 또 농작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오늘도 제가 주문을 또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쿠팡 주문 했구요 오늘 심을 나무는 요나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무만 심습니다 요나무가 자엽안개나무입니다 로얄 퍼플 종류 구요 색깔이 안개 처럼 굉장히 나무가 이쁘죠 그래서 요것도 오늘 비오는 날씨에 잠깐 나와서 심으러 나왔습니다 네 심는 모습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심었습니다 요나무는 자엽안개나무입니다 음시로 4그루 심었구요 요거 커가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엽안개나무 로얄 퍼플 입니다 자엽안개나무 이렇게 4그루 심었습니다 자엽안개나무 이렇게 4그루 심었습니다 아멘